안녕하세요. 가수 박상민입니다. 저는 로드FC 부대표를 맡고 있고요. 오늘 첫 번째 맞는 KFSO 격투기 대축제 날이에요. 그래서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안전하게 오늘 경기를 합니다. 많은 경기를 하죠. 체육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것은 저희 로드FC가 나눔 프로젝트라고 해서 첫 번째로 연탄배달을 몇만 장을 했고요. 선수들 그리고 선수 관계자들 그리고 저부터 해서 김보성 씨, 최용만 선수 여러 명에서 헌혈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헌혈도 한 100여 명 이상 헌혈을 하는 그런 아주 행복한 날입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2016년도 하시는 다 잘 되시고요. 대한민국이 더 부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